요즘 학교도 이런 게 다 안 맞죠. 정성을 내는 친구들이 탄압받습니다. 학교에서. 나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요. 학교 안에 문제의 아들이 막아요. 공부 못하게. 그것도 못 잡아주면서 학교라고 부모들한테 애들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 있잖아요. 학교폭력을 여러분 심각하게 다뤄져야 돼요. 여러분 아니 학생 인권은 왜 만들었나요. 학생 인권 초래는 너도 인권이 있다라고 했으면요. 인권 존중 받는 걸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을까 봐 돈 뜯길까 봐 학교를 못 간다는 거요. 강도 상해거든요. 강도 상해 치사까지 갑니다. 이게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인권은 있다고 부추겨주면서 아무도 책임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잘못 크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요즘 학교는 정성을 들이려고 해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애들이 난리 쳐요. 문제의 아들이 힘을 얻어서 학생 교권도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의 아들이 더 목소리가 커집니다.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도태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학교를 떠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올바른 도량 만들자고 했던 기준 가지고 요즘 학교 교육만 한번 봐도 지금 학교가 올바른 도량인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사회에 꼭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에서는 학생 인권만큼 학생이 인권을 인정받는 만큼 자기 책임, 자기 의무를 다하는 양심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양심 세상에서 꼭 만들어낼 학교 같아요.